안녕하십니까 연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4페이지죠. 20번 문제입니다.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풀어볼 거거든요. 20번 보시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기억은 보시면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와여 발생한 경우죠. 우리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착오가 타인의 기망 행위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물론 착오이기도 하죠.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표혜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라고 하겠죠. 자, 님번인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이 위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강박이 위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다시 말하면 고소, 고발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한 강박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님번,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 행위에 당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디귿번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고 채권법 강변에 있는 매매,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기 때문에 디귿번,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 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지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니은 디귿의 답은 2번인 거죠. 자, 1번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21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자, 5번이 답이거든요. 자, 우리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병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만약에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갑은 무조건 손해보고 마느냐? 이런 경우에도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소를 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갑은 취소를 하든 안 하든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5번,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이죠.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오른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갑이 병이 아니라 A인 거죠. 그래서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 기망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2번,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이 무과시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만약에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청구하는 본인이 알았다, 몰랐다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X,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해도 사기친 놈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당 시선이 무과시더라도 갑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이 물을 수 없다. X,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며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X죠.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2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되는데 1번이 답이죠. 형법과 민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민법상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1번,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 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4번 문제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1번, 기망은 침묵으로도 가능한데 침묵이 기망이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자신의 물건에 대한 가격은 고지해질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므로 1번,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의 시가를 묵비하였다면 아무 말 안 했죠? 기망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유입한 기망 행위가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되거든요. 따라서 2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에게 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를 하더라도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 행위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맞는 질문이죠. 4번은 X입니다. 자,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은 X가 되고요. 5번, 만약에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수당화 방법이 부당하다면 위법한 강박이 되거든요. 따라서 5번, 강박행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한 강박이므로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네요. 자, 25번입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하는 설명 중 맞는 것 찾으라고 하는데 1번, 민법 총체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표시가 하는 민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고요.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화 유효로 된다. X가 되고요.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고요. 4번,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착오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치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치수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치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치수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4번, 착오를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치수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치수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엔 착오를 이유로 치수할 수가 없습니다. 26번입니다.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오른 거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왜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아예 뭐죠? 무효가 되니까 1번이 답이죠. 2번,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죠. 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치수할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2번처럼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뭐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X가 되고요. 4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치수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면 되고 그 동기에 대해서 합의까지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의사표수는 도달이 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도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지별 영역 내 진입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도달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도 물론 도달이긴 하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도달로 이해함으로 상대방이 동기를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27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은 5번이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 규정은 물론 임의 규정이고요. 당사자가 특이하게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네요. 2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3번이 답입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의사표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더 이상 제한능력을 이후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정상적 효과가 발생하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의뢰하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X입니다. 왜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죠. 요지주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되는 것이지 요지해야 도달되는 것은 아니므로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3번은 먼저 X가 되고요. 5번,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5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되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4번, 가부,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료에 의뢰계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30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 우편 의뢰계에 보냈다. 이 가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청약은 도달됨으로 효력이 생기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죠. 왜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1번이죠.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성년 후교 개시 심판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일 수의 경우 의사표력에 관한 법률관계의 설명으로 맞는 거죠. 일단 갑은 발신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갑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받더라도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됐음을 수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안떼이는 도달이 되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떼보트 효율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가 최근 기출문제가 한 21문제가 되죠. 좀 많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의사표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한 두 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묵시적 의사표시에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빼버리시고 묵시적 의사표시에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개념이죠.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 살라라고 했더니 사겠다고 말하는 거 명시적 의사표시고요.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 묵시적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따라서 밑에 지문을 읽어볼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고요. 따라서 기억, 내용, 띵을 위해서 5번이 답인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근데 이 민법규정은 개인과 개인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하나의 민법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알았던 몰랐던 따질 필요 없이 항상 유효한 거거든요. 5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라여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가 되고 4번 5번이 됩니다. 3번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죠. 일단 제3자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도 제3자가 아니고 포괄승계인 상속인도 제3자가 아니거든요. 4번 1번이죠.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주의를 상속받은 자 제3자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 및 포괄승계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입니다. 1번이 다 아니고요. 나머지 정리를 묻건데 새로 와야 돼. 따라서 2번 통정허위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제3자고요. 3번 통정허위표시 후에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 제3자고요. 4번 통정허위표시 후에 가압류를 한 사람도 제3자가 되고요. 5번 통정허위표시 후에 격락받은 사람도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든 가압류든 저당권이 매매든 경매든 통정허위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가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씨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5번이 답이죠. 5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치소권에 대상 채권자 치소권에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사행이란 이유로 치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로 보게 되면 사행이란 이유로 치소할 수 있더라도 채권자 치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 요소는 무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반복적인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제3자는 무과실까지 필요 없으니까 X가 되고요. 3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선임은 따라서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3번도 X가 되고요. 4번 통정허위표시 후에 받은 길을 한 사람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중요 부분입니다. 일단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인데 시가 가격에 관한 차고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2번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차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이다.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죠. 차고에 관한 설문 옳지 않은 거죠. 5번이 답입니다. 일단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법 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차고를 이유로 언제 취소하는 거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5번 매두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하였더라도 취소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팔립증이므로 해제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지 유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차고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취소에도 적용이 되므로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전부에 대해서 취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그 다음에 2번 입증 책임이죠. 중요 부분이면 표의자가 다시 말하면 차고라는 점과 그것이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되니까 2번은 먼저 X가 되고요. 3번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중요 부분이만 시가 가계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이므로 답은 먼저 3번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동계 착오 입니다. 동기가 표시가 됐고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위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해요.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지문에서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위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되네요. 8번 문제죠.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건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이 답이죠.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네요. 7번과 8번이 중범 문제네요. 9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수와 X토지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다. 그 후 갑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개혁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착오의 민법 백구조는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고요. 2번은 반복 적이죠. 3번 갑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 부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오라는 점과 중요 부분은 표의자인 갑이 입증해야 되므로 옳은 3번 이 되는 거죠. 4번 경관실이 있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4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나중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이 소멸됐대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착오를 위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답은 2번이죠. 왜요?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취소하기 전이면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결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이 답이죠. A가 대린이라면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린이 사기 강박을 줬다면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 상대방의 대린은 상대방과 동일시 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인은 제3자의 기망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것.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